최대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부채를 남기고 파산한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채권자 명단에 한국정부부처와 한국기업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김현장 법물사무소, 삼성전자의 혁신조식으로 출범한 삼성덱스트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FTX의 변호인단이 델레웨어주 파산법원의 116쪽 분량의 채권자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FTX의 실사를 맡은 재무고문들이 직접 공개한 문서입니다. 이 명단에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가상화폐업계 뿐만 아니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넷플릭스, 링크트인,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홍콩, 상하이은행, HSBC, 블랙록 등 굴지의 금융회사들도 포함돼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브스는 FTX 창업자인 샌뱅크먼 프리드가 기소되기 전까지 이 업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회사, 언론 매체들이 돈을 빚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채권자 명단에는 한국정부 부처와 국내 기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한국정부의 환경부가 채권자 이름을 올렸습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지출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 채권 발생이 가능한 FTX와의 국고금 직접 거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하 위원회가 환경부 명의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로 거래 내용을 살펴보고 기금 운용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영 회계법인과 3.1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도 FTX의 채권자로 기재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 빗섬의 대주주인 미덴트는 FTX 측과 빗섬 매각 협의를 진행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현장을 통해 매각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X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의 투자자회사인 삼성넥스트도 FTX로부터 빗을 상환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FTX의 파산으로 채무를 상환받지 못한 개인 및 기업병단은 공개되었지만 채권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 AI챗GPT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학교 과제물은 물론 연방의회 연설문, 심지어 로스쿨 시험도 통과하는 등 인간에서 가까워진 AI시대, 페시베니아 대 와튼스쿨의 이선 몰립 교수가 올해 강의 계획서에 처음으로 AI 정책을 도입, 학생들에게 챗GPT를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물론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출시된 이후 세계 교육계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챗GPT의 글쓰기 능력이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는 한 달도 안 돼 미국의 교육 현장에서 현실이 돼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교사들이 챗GPT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챗GPT로 숙제를 제출한 대학생들은 인공지능 AI가 답할 수 없는 더 좋은 문제를 만드는 게 교수의 책임이라는 주장까지 하면서 교육계가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와튼스쿨에서는 최근 한 교수가 챗GPT의 MBA 핵심 코스의 한 기말 시험을 치르게 한 결과 일부 수학적 오류가 있었지만 B 또는 B 마이너스 악점을 줄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 챗GPT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는 게 최선이 아니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과 접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와튼스쿨에 몰릭 교수가 자신의 수업에 챗GPT를 공식 도입하는 것이 그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과 정신과 혁신에 관해 강의하는 몰릭 교수는 강의 계획서에 AI는 새로운 기술이며 틀릴 수 있다. 학생들은 그 결과를 다른 출처와 비교해 확인해야 하고 AI로 인한 오류나 누락에 대한 책임은 학생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몰릭 교수는 우리는 전자계산기가 있는 세계에서 수학을 가르쳤다며 이제 교육자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다시 어떻게 변하고 또 그 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AI가 교실에서 평가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여전히 열정과 불안 사이로 오가지만 교육자들이 시대에 따라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이가 오미크론 백신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존의 초기 백신을 계량형 백신으로 바꾸라는 것으로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간소화하라는 취지입니다. CNBC에 따르면 FDA 자문위원회는 미국에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모든 코로나19 백신을 이가 오미크론 백신으로 대체하라는 내용의 권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자문위원 21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FDA가 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현재 미국에서 1차, 2차 접종에 사용하는 백신들은 단계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백신들은 처음 발견된 원형 코로나19에 대항하기 위해 2020년 개발한 오래된 백신이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스템을 간소화해 대중과 의료 종사자들이 시스템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자문위가 제안한 백신 제조 방식은 FDA가 매년 6월 백신 제재를 지정하면 모든 제약업체가 같은 백신을 제조합니다. 3개월간의 제조기간 이후 백신 또는 감염으로 이미 2회 이상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우 연 1회 취약계층을 연 2회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이 안은 코로나19과 독감 백신을 동시에 내놔 호흡기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지금처럼 마지막 부스터샷을 언제 맞았는지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어 의료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연간 예방접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수이며 이것은 나은 방안인지도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자문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독감 시스템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한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전기자동차 테슬라 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수리비용이 너무 비싸 주행거리가 만 마일 미만이라도 보험사들이 차량을 수리하기보다는 전선처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지난달 이후 경매 매물로 올라온 사고 차량들을 분석한 결과 120대가 넘는 테슬라 모델Y 사고 차량 중 대부분이 주행거리가 만 마일 미만이었습니다. 이들 차량은 모두 2020년 또는 2023년식이었으며 이 중에는 특히 스테이트팜, 가이코, 프로그레시브, 파머스 등 손해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사들여 경매에 내놓은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주행거리가 짧은 사고 차량일 경우 전선처리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테슬라 차량이 전선처리 및 경매 대상이 된 것은 높은 수리비 부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들이 사고 차량 수리비가 너무 높기에 전선처리해 테슬라 차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량은 파손된 상태 그대로 경매에 붙여 비용이라도 일부 회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테슬라 차량 수리비가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디자인한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차량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변경함으로써 테슬라 차량이 충돌했을 때 발생하는 수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가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제 미국의 생활용품업체 베드베스앤드 비욘드사는 JP모건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인 디폴트 통지를 받게 되면서 파산신청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지난 13일 채무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 채권단이 회사의 채무를 즉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금액을 상환할 충분한 자원이 없으며 이는 회사가 미국 파산법에 따른 부채 구조조정을 포함한 모든 전략적 대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파산신청이 임박했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베스앤비욘드는 코로나19 기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17%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14% 줄었습니다. 지난해 경영학화가 이어지면서 경영진을 교체하고 자구안을 발표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2월 기준 베드베스앤비욘드는 950개의 매장과 3만 2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90% 떨어진 베드베스앤비욘드는 또다시 전장보다 22.22% 하락한 전장과 3만 2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